또치, 질투 또치, 질투 또치, 따라와 또치, 어디서? 또치, 뭐야? 또치, 나 그만 하라 했어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오해한다!! 도망가지마!! 세다! 역대급이다! 얘들아.. 노크녀, 블랙녀... 다 잊어라! 여기 오늘 그냥...보스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간거 같거든요 이쪽까지는 기운이 퍼지질 않았어 지금 이쪽 어딘가로 간거같아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남자라서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안좋아? 어딨는데? 갑자기 달라두면 안돼? 갑자기 달라두면 안돼? 어디있어? 내 마음 다 iç어라 어? 왜 해? 여기있어? 저기있어? 잠시만, 잠시만 집사2장 방금 말 들은 사람? 지켜봤다고 나를? 나를 지켜봤다고? 나를 지켜봐 지켜봤다고 죽여버릴까? 뭔 말이야? 나를 죽여버린다고? 지켜봤다 죽여버린다고? 뭐야? 죽여봤다? 지켜봤다? 죽여봤다? 지켜봤다? 뭐야? 뭔 말이야? 지켜봤다? 거기 있어? 지켜봤다? 더이상은 가지마 이제 더이상은 가지마 더이상은 가지마 더이상은 가지마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게 소리 집중 방금 누구 한거야? 여기 있을게 ө 어디 Ting實 사과 뭘 하고 있다니? 쌩? 정arity 공화 또 다른 랩 이거 잠깐만요, 바곤아 들었어요 일단 나가 있으래, 잠깐만 조금만 물러나 있으래, 나한테 잠깐만 잠깐만 얘기해준다고 자, 나와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나는 네 말 믿고 기다렸어 나한테 말 믿고 기다렸어 나는 네 말을 믿고 기다렸어 어딘데? 따라와? 어딨어? 방금 들은 사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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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사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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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였어? 오케이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밖에 있었어? 아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얘기하자고 했잖아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잠깐만 있어 밖으로... 나와 장난 그만 쳐 이제 얘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얘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얘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따라오라는 말 분명히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저 분명히... 기운이 나인대로 따라온거에요 이 넓은데 다 놔두고 어떻게 제가 알고 여기로 왔겠어요? 분명히 따라오라는 말 여러분들도 들었을거에요 이건 빼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굳이... 기운은 세지만 나타나지도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망자하고 더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볼만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는 장소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망자는 다 있을거야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노래방을 가기 전에 이곳을 들리고 싶었어요 이곳을 들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노래방을 가기 전에 건물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위험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위험하더라구요 건물이... 건물이... 이쪽으로 와봐 나 아직 안갔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쯤에 그 여자 망자를 향해서 말을 한겁니다 여러분 아직 안갔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거에요 나 아직 안갔다 아무리 안갔다가 또한 사이버를 멈출 수 있을까 하나, 또한 사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게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살짝 보면 건물이 기울었어요 바로 2층부터 확인하게 또치즈가 떨어지는 중 또치즈가 떨어지는 중 무너질 것 같아 내려앉았어 내려앉았어 설사해 공이 튀어나오고 있네 거기서 공이 튀어나오고 있네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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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뭐야!! 누구..? 누구..? 막걸러!!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직 그들이 달려있어 뭐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해냈다 인생으로 해서 냄낄 instability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여기에서 뛰어내네요 여기에서 휴대전화가 고기 애기 지금 저 라카녀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런 암시인지 얘기를 안 한 것이..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나한테 계속 장난만 친 것이 여기는 내 터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오지 말아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기운이 엄청 세고 힘이 어마어마하다 아이도 소름이야 따라와 도티형은 만약에 노래방 가면은.. taxation 도티형은 만약에 노래방 가면은 repair 이 뒤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도치형 같은 경우는 아시죠? 도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라색 페이지까지 넘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도치형은 그냥 여기서 끝냅니다 도치형은 그냥 여기서 끝내요 도치형은 여기까지 넘어갈 일이 없어요 다음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킹 좀 한번만 더 갔다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강요라던지 여러분들이 아쉬워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코리가 좀 뭔가 처음에 여기 이 코리가 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 코리가 궁금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강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노래방에는 뭐가 별로 없네요 네 노래방은 저게 끝이에요 지금 또 다른 기운 느껴지기 전에 이 코리 자체도 좀 뭔가 아쉬워서 좀 더 하기 전에 그냥 차라리 미련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저도 또 뭔가 기운이 느껴지고 하면 또 궁금증을 못 참아가지고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4시를 향해 갑니다 지금 시간이 4시를 향해 갑니다 Orthodox 구독! 좋아요! 알람 됐죠? 부탁드려요